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중국 저장성을 방문해 중국에서의 사업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. 효성그룹은 중국 저장성의 요청으로 조 회장이 위안자주인 저장성장을 만나 사업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. 효성그룹은 올해 중국 저장성 진출 20주년으로 지난해 저장성 핑후시에 스판덱스 원료인 PTMG 공장을 증설하고 올해 10월 가동을 앞두고 있습니다. 조 회장은 저장성은 글로벌 효성의 초석으로 지난 20년간 함께 성장해 온 것이라며 앞으로 저장성과 효성이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100년 효성의 동반자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.